기업 회생 절차를 받고 있는 쌍용차가 다시 한 번 매각 공고를 내면서 본격적인 새 주인 찾기 2라운드에 돌입합니다. 쌍용차와 매각 주관사 이와의 한영 회계법인은 M&A 매각 공고를 내고 오늘부터 9일까지 인수 의향서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. 앞서 KG 컨소시엄이 쌍방울 그룹을 제치고 인수 예정자로 선정됐고 지난달 18일 조건부 투자 개혁이 체결된 바 있습니다. 이번 입찰에서 인수 의향자 또는 입찰자가 없거나 KG 컨소시엄의 인수 내용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입찰자가 없으면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KG 컨소시엄이 최종 인수 예정자로 선정됩니다.